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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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저씨가 분실나가서 너는 무섭다 우리 아저씨가 분실나가서 wygl애들이고 두 분이 있어 이 그 분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아저씨가 첫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저씨가 너무 행복해 정말 저희 애들도 정말 너무 대단하신 가족들 많이 계신데 뭐 이상 저희 더 열심히 하라는 역사를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고생하실 때 되겠습니다. 부모님들 사랑하고 모두 감사드립니다.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축하합니다. 뒤에 계신 분이 너무 쉬웠는데 너무 오지 마시고 진짜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드세요. 이렇게 좋은 날 저희가 축하하는 날을 보기 보다는 저희가 축하해 드릴 수 있는 날이고요. 저희 선배 시대는 아웃브에서 한 명을 섰을 때 선배 선배 시대에서 가장 큰다는 거니까 많이 아프다. 또 저희 부모님들 메이셜을 고맙습니다. 저희 열심히 하는 의미에서 저희 는 날이로우에 시간을 있습니다. 다시 한 번 축하해줍니다. 까리입니다. 여러분 다시 한 번 콤버스 콤버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